안녕하세요. 달걀 꽃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육이를 부탁해도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육이를 부탁해는 만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예쁜 아이들, 착한 가격으로 많이 있는 아이들, 이번주에 또 새로 입고가 된 아이들도 엄청 많이 있어요. 애혼염속 아이들이 엄청 많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요즘 애혼염속들 많이 좋아하시죠? 1편에서 애혼염속 있는 아이들, 이렇게 쭉 많이 들어온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1편에 가셔서 또 애혼염속 아이들이 필요하시다. 그러시면 또 1편에서도 보시고 구입을 하셔도 됩니다. 오늘 여기 수련철화, 이거는 소개를 해드렸지만 또 수련철화 이렇게 예쁘게 굳혀져서 15cm 풀분에 이렇게 예쁘게 잘 입는 아이들 가격 정말 너무너무 착하죠. 만원에, 이런 아이들 가격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피온세 무지개 금도 이 아이들 2두로 되어져 있는데 가격 8천원 합니다. 외두가 8천원 거의 하죠. 오, 이거 대박인데요. 이거 하나 더 있어요. 3두로 되어져 있네요. 8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알바니도 너무너무 가격 착해졌죠. 이런 군생이 가격 2만원 합니다. 오, 금도 예전에는 금하고 따로따로 소개를 해드려서 금은 조금 더 몸값이 있었는데 요즘 알바니가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어우, 이렇게 철화일까요? 밑에는 뭐 이렇게 나와져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렇게 일단은 3두, 4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가격 2만원 합니다. 그래서 알바니도 너무너무 착하게 들어와져 있고요. 물들면 예쁘고 통통하게 동글동글하게 굳혀지면 예쁩니다. 엔젤링금 가격은 8천원에 있습니다. 엔젤링금 2두로 되어져 있고요. 이제 조금 햇빛에, 가을에 햇빛에서 조금 발현이 진하게 되면 훨씬 더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조금 키우기는 수월한 것 같아요. 8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로사로와, 이거 적심인데요. 오, 너무 괜찮죠? 여기 분질을 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이거는 두 개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총 7두, 7두가 되어졌는데 가격이 2만원 합니다. 적심, 군생이긴 하지만 너무 괜찮고요. 이런 아이들은 조금 햇빛을 조금 많이 받았을까요? 이거는 그렇고 이거는 괜찮아요. 이런 아이들은 분질을 하고 있습니다.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파차이도 새로 입고가 되었는데요. 와, 정말 대박입니다. 파차이. 이런 아이들이 가격 8천원에 들어져 있습니다. 오, 너무 괜찮죠? 이게 오두로 되어져 있어요. 모주에서 이렇게 자구가 나와져 있고요. 오두도 있고요. 이거는 둘, 넷, 여섯, 칠투까지도 나올 것 같아요. 와, 정말 이런 아이들이 8천원 합니다. 처음에 파차이 작년만 해도 이 아이들 외두가 만원씩 판매를 했는데 이렇게 가격 착해졌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주에서 이렇게 자구들은 품어준 것 같아요.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자구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통통하게 굳혀지고요. 색감은 진하게 물이 들고요. 제 거 보니까 안쪽에 계절금으로 뭐 빨갛게 먼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8천원에. 여기 9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 8천원 합니다. 진짜 광추를 합니다. 너무 괜찮아요. 파차이 또 묵어지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고요. 핑크로즈가 인기가 참 많았던 아이들이죠. 이렇게 핑크로즈. 요즘 이 아이들이 잠을 자러 가면서 이렇게 동그랗게 말고 있으니까 정말 특이하죠. 이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 잘 되는 곳에 놓아주셔야 됩니다. 잠을 자기는 하지만 입장이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통풍 잘 시켜주시면 이 아이들 그리고 이제 잠을 자니까 물은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많이 물고파할 것 같다. 그러면 한 바퀴만 돌려주시고요. 7월달은 물을 안 주셔도 아마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귀엽죠. 이건 완전히 잠들은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은 살짝 덜 들었던 것 같고요. 만원에 이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콜라리 하트도 가격은 4,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것도 방울방울하게 자구들은 품어주거든요. 이건 지금 3두로 되어져 있어요. 외두에서 자구들이 나왔어요. 4,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옐로우 핀도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3두로 있어요. 이것도 맑은 톤에 약간은 노란색감에 물 들고 라인 쪽으로 주황색으로 물이 들면 너무너무 고급스러운 아이들이에요.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파스텔이 있는데요. 이렇게 큰 아이들이 오 가격 대박. 6,000원 합니다. 5두로 되어져 있죠. 12cm분에서 5두인데 6,000원 합니다. 이건 4두로 되어져 있고요. 조금씩 포트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기는 하지만 가격은 정말 대박이죠. 이거 물들면 예쁘거든요. 이거 파스텔이 6,000원 합니다. 너무 괜찮죠.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퓨어러브는 가격은 이 아이가 8,000원 합니다. 8,000원 퓨어러브 이게 살짝 맑은 톤의 계절금 들어가려고 하죠. 이 아이들도 다 무거워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가을 돌아오면 빨갛게 여기 핑크색인가요? 퓨어러브는 핑크색인가요? 레드벨벳이 빨간색인가요? 핑크색으로 여기 계절금으로 진하게 들어오죠. 2cm분에서 3두로 되어져 있는데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블러드 체리 같은 경우에는 잠자로 가죠. 지금 이렇게 조금 더 먼저 잠자는 아이들도 동그랗게 오믈리는 아이가 있고 오믈려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블러드 체리 이 체리 색감 진하게 물들으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이 아이들 엘히어로처럼 이 아이들은 여름에 잠을 자기 때문에 정말 예쁜 색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입장이 있기 때문에 통풍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여름에 잠을 자기 때문에 물은 조금만 가상으로 한 바퀴만 돌려주시면 될 것 같고 7월달 한 달 정도는 물을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파나메라는 가격은 18,000원에 오두로 되어져 있는데 18,000원 합니다. 이거는 사두 얼굴이 조금 크죠. 1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헤라도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는 오두로 되어져 있고요. 이거는 이거 좀 보세요. 모지에서 좌우가 2, 4, 6개나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7두로 되어져 있어요. 기본풀 분에 들어져있는데 옮겨서 또 크게 키워보실 수가 있겠죠. 8,000원에 있습니다. 8,000원. 레드탑은 가격은 6,000원에 있습니다. 레드탑 기본풀분에 들어져 있어요. 여기 안쪽에 자구도 있고요. 앞쪽에도 자구도 있어요. 이거 묵둥이죠. 층수도 많고 얼굴도 큽니다. 이런 아이들이 6,000원. 너무 괜찮죠. 6,000원에 이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고요. 안젤리나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3두도 되어져 있고요. 2두로 되어져 있어요. 얼굴이 다 잡혔죠. 이게 노르스름하게 물이 들고 전체적인 색감은 노르스름하게 물이 들죠. 이게 통통하게 이렇게 굳혀져 있어요. 이 아이들 나중에 또 약간은 노란색, 주황색 이렇게 빨간톤으로 들으면 너무 예뻐요.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포레스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기본풀분에서 다 묵어진 아이들이고요. 이게 두수는 지금 6두로도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뭐 살짝 목대는 올라가면서 더 통통하게 굳혀져서 색감 예뻐요. 8,000원. 너무너무 가격 착하죠.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레인보우 샬롯도 가격은 5,000원 합니다. 이게 이제 묵어지면은 약간은 노란색, 주황색 톤의 피멍으로 물이 들어가면 너무너무 예쁩니다. 마케베니아금도 너무너무 착하죠. 이게 기본풀분에서 두수가 이 정도 되는데 많이 굳혀지면서 통통해졌어요. 5두로도 되어져 있어요. 이게 만원합니다. 마케베니아금으로서 군생은 너무너무 가격 착하게 되어져 있어요. 많이 다져지면서 이제 입장이 많이 통통해졌습니다. 괜찮죠? 통통해졌어요. 가격이 만원이에요. 너무너무 가격 착합니다. 헤라클라스도 가격은 이 아이가 8,000원 합니다. 3두. 꽃 모양으로 너무너무 예쁘죠.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3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유 정말 이거 좀 한번 보세요. 꽃같아 꽃. 꽃 모양으로 너무 예쁩니다. 이거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플로라타 아이스인데요. 가격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게 2두로 되어져 있어요. 2두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스파이시 로즈. 스파이시 로즈는 가격은 만원합니다. 2두로 되어져 있어요. 지금은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이런 느낌인데요. 완전히 굳혀졌을 때 진한 색감의 매력이 물씬 풍기는 아이들이에요. 스파이시 로즈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린 에모럴드 금인데요. 이 아이들도 가격 6,000원. 너무너무 착하죠. 두수 이렇게 많이 있고요. 요것도 층수가 더 많이 무거지면 훨씬 더 예쁘거든요. 그래서 많이 무거진 아이들이에요.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층수는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기 12cm 풀분에 들어져 있네요. 6두로 되어져 있어요. 요 아이들은 무거져서 지금 물이 빠진 상태라도 요렇게 전체적인 바디 색감이 연두색감으로 나와져 있어요.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도 있고 얼굴이 큰 아이들도 있거든요. 가격 대박이죠. 가격 너무너무 착합니다.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불꽃 여왕도 요 아이들 5두로 되어져 있는데 가격은 2만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2만원. 이렇게 4두 5두로 되어져 있고요. 바이올렛 퀸인데요. 가격은 8,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10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요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요거는 살짝 금으로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요렇게 통통하게 굳혀지면서 핑크색으로 물들면 너무 예쁘거든요. 요렇게 굳혀지면 요렇게 입장이 통통하게 바뀝니다. 아이들도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슈가 베이비 가격은 8,000원 합니다. 아이고 요거 자구들 보세요. 요거엔 자구가 요정도 커지면 요것도 풍성해지겠죠. 요기 모지에서 자구들은 요렇게 품어주고 있어요. 가격이 너무 착합니다. 8,000원에 요 아이들도 있고요. 멕시코 로즈 가격은 5,000원에 있습니다. 3두로 되어져 있어요. 요거는 4두도 되어져 있어요. 너무너무 착하죠. 요거밖에는 남아있지 않고요. 프리티 우먼도 가격은 8,000원 합니다. 이렇게 얼굴이 큰 아이들도 있고요. 얼굴이 좀 작게 요렇게 바글바글한 아이들도 있고 살짝 묵어져서 색감이 맑은 톤이 되어진 아이도 있습니다.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연지곤지 가격은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외두로 되어져 있고요. 요 아이들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구를 품어줍니다. 많이 굳혀지면서 통통해졌네요. 요 아이들도 이렇게 6,000원 가격이 워낙이 작하죠. 3포트 남아져 있고요. 코스모스 적심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것도 가격은 10,000원. 요거는 완전히 꽃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요게 지금 두수가 많아서 얼굴은 조금 더 작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두수가 이렇게 많아요. 적심으로 해서 두수를 많이 만들어낸 거고요. 요 아이들도 조금 더 커지면 얼굴이 훨씬 더 예쁜 아이들이죠. 아이씨 퍼플이라는 아이예요. 라피네를 좀 닮은 것 같은데 얼굴이 이렇게 예뻐요. 얼굴도 크면서 외두로 되어져 있네요. 요거는 한 포트가 있는 것 같고요. 파이오몬 철화인데요. 아이고 이렇게 예쁘게 달달 달궈져 있네요. 파이오몬 철화도 색감이 물들어서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요 아이들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 카이노스 금인데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12,000원에 요렇게 오두도 있습니다. 두 오두가 되어져 있어요. 12,000원에 있고요. 샤인 브라이트 가격은 5,000원에 있습니다. 샤인 브라이트도 이렇게 맷두인가요? 오두로 사두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샤인 브라이트도 통통하게 굳혀지고 맑은 톤으로 바뀌면 예쁘거든요. 요렇게 착합니다. 가격 투수는 요정도 되는데 오우 너무 착해요.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앨리스가 너무너무 가격 착하죠. 앨리스 한번 보세요. 얼굴 많이 커진, 큰 얼굴에서 자구도 나와지고요. 많이 굳혀져 있어요. 오우 너무 괜찮아요. 3두도 물론 있지만은 요렇게 자구들이 더 나와서 4두도 있어요. 앨리스 같은 경우에는 몸값이 있고 아직도 크게 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얼굴이 너무너무 큽니다. 오우 요게 이제 동그랗게 말리고 진한 색감에 붉은 톤이 나타나면 정말 매력적인 아이죠. 16,000원 너무너무 가격이 착해졌고요. 파란색 가격은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게 육두예요. 오우 너무 가격 착하죠. 육두가 가격은 15,000원. 적심 군생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요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큰 얼굴에 앞에 4두가 있어요. 요것도 가격은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몽블랑은 가격이 24,000원 합니다. 몽블랑 한번 보세요. 2, 4, 6, 7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굳혀지면서 이게 통통해졌어요.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유 요거 몽블랑 핑크 맑은 톤의 핑크색으로 물이 올라오면 예쁩니다. 이렇게 큰 아이들은 이렇게 굳혀져서 이렇게 멋진 아이는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24,000원에 있고요. 퓨어러브도 24,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앞에 3개 뒤에 5개가 있습니다. 큰 사이즈에 20cm 붉은에 들어져 있는데요. 퓨어러브도 이렇게 큰 대품으로 이런 아이가 많지는 않죠. 24,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양진도 달달달거진 아이예요. 입장 한번 보세요. 양진 같지 않은 양진. 입장이 이렇게 통통하게 굳혀지면 우리가 얇은 입장을 보다가 이 아이들 보면 양진이 아닌가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굳혀져 있습니다. 빨갛게 물만 들어오면 되겠죠. 2만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2만 5,000원. 양진도 몸값이 워낙에 거했었죠. 이게 묵둥이로 되어져 있습니다. 몽슈슈가 이 아이들 정말 착하게 이런 군생이 나왔잖아요. 8,000원에. 이거 대박이죠. 이렇게 사두로 되어져 있는데 이제 굳혀져야 되겠죠. 더 동글동글하게 굳혀질 겁니다. 사두가 있어요. 사두 이렇게 4포트 남아져 있어요. 이렇게 8,000원 합니다. 너무 가격 착하게 나와져 있고요. 화이트 팜 철화 가격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화이트 팜 철화도 여기 10cm 풀분해서 생얼하고 같이 있고요. 많이 엮여져 있어요. 이거 탄력 받으면 훅 클 수가 있겠죠. 아이고 이거 너무너무 예쁘죠. 가격은 15,000원에 있고요. 탑핑크는 가격은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탑핑크 여기 자구도 있고요. 아이고 이렇게 통통하게 너무너무 예쁘죠. 이게 이제 가을에 아마도 이렇게 모아지면 동그랗게 봉황처럼 모아지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핑크색으로 물들면 너무 예뻐요. 여기 살짝 핑크색이 올라오기는 하는데요. 충수도 많죠. 이거 동그랗게 말립니다. 아유 정말 예뻐요. 이 아이들 가격 6,000원 하니까 이 아이들도 한 번쯤 또 키워보시라고 추천을 해주고 싶습니다. 도민고라는 아이가 있네요. 도민고. 아이고 얼굴 예쁜데요. 뽀얗게 부티납니다. 이거는 두 포트가 있어요. 도민고. 가격은 적혀 있지는 않지만 부티납니다. 줄리 모란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모금값이 살짝 있더라고요. 16,000원 예쁘죠. 여기 자구도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끝 라인 쪽으로 더 진하게 되어진 것 같고요. 이거가 가격은 2만원에서 16,000원으로 할인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사두도 있고요. 이 아이는 홍등일까요? 와 이거 정말 예쁘죠. 이게 가격 안 적어놨어요. 사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세요. 이거는 지금 모주에서 둘, 넷, 여섯, 일곱 개가 아우 수영 이렇게 예쁘게 잡혀져 있어요. 어우 몸값 좀 가겠는데요. 이거 홍등이인 것 같죠? 가격하고 이름 적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홍등이인 것 같아요. 대박. 너무너무 예쁩니다. 한 번 여쭤보시고요. 헨리 해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몸값이 있는 아이죠. 헨리 해성은 삼두만 해도 2만원씩 하더라고요. 이거가 북둥이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4만원에 있습니다. 스파이시 퀸이에요. 스파이시 퀸도 나와져 있네요. 스파이시 로즈도 소개를 해드렸죠. 이거는 퀸입니다. 퀸. 노즈하고 퀸하고 대결을 하나요? 이거 2만원 합니다. 둘, 네, 육두로 되어져 있네요. 아유 이거 한 포트 있고요. 이게 러브레터도 한 포트가 있는데 이건 가격을 모르겠고 이거 스파이시 퀸은 가격이 2만원 합니다. 물들면 예쁘겠죠? 어우 퀸이니까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칠복수 군생 적심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두도 되어져 있어요. 너무너무 예쁘죠? 많이 굳혀지면서 동글동글해졌거든요. 이게 층수가 더 많아지고요. 목대도 또 올라가면서 크면서 여기에 또 목두리 자구를 합니다. 이렇게 군생으로 있는 아이들이 목두리 자구 하면 더 대풍 군생으로 키워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외두로 목두리 자구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적신 군생으로 해서 이 군생이 되어져 있어요.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어큐핑크도 가격은 만원 합니다. 오두도 있고요. 사두도 있어요. 이 정도 남아져 있는 아이들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바닐라 비스큼도 이렇게 무거워진 아이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8,000원 합니다. 너무 착하죠? 이두가 가격 8,000원에 있습니다. 로사도 가격은 만원에 있습니다. 노사도 이게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색감이 많이 맑은 톤으로 바뀌고 있죠. 이 아이들 더 맑아져서 빨갛게 물들면 훨씬 예뻐요. 가격은 만원에 이 아이들 만원에 너무 착하죠? 이런 군생이 만원 합니다. 노사도 예전에 몸값이 있던 아인데 이렇게 가격이 착해졌어요. 맑은 톤으로 바뀌면서 더 예쁩니다. 아리엘철화 아리엘철화도 가격 만원 철화가 가격이 만원 이렇게 착해졌고요. 레드, 레몬, 퀸이 이렇게 투포트가 있어요. 만원에 이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거는 옛날 다육식으로서 조금 귀한 아이들이에요. 2만원에서 이 아이들 만원으로 해주셨어요. 라인 쪽으로 조금 더 물이 진하게 들어져 있고요. 퍼플 소통 가격은 1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아이들도 몸값이 있죠. 삼두로 이렇게 예쁜 삼두가 되어져 있고요. 통통하게 굳혀지고요. 핑크색이 더 약간은 이 아이들이 나중에 약간은 퍼플색 보라색 빛이 더 많이 보는 아이들이고요. 멜랑꼬리도 이 아이들 한번 보세요. 외두도 있고 이게 3만 5,000원에 무거진 아이 정말 이 아이들 무거지면요. 통통하고 동글동글해집니다. 아우 이것도 너무너무 예쁘죠. 3만 5,000원 이렇게 있습니다. 예전 가격이고 요즘 조금 들고 치워진 아이 분생도 조금은 착하게 드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사장님한테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리비아 이 아이가 올리비아 금인데요. 이게 대품이에요. 몸값이 있어요. 4만 8,000원에 들었어요. 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정야금도 이 아이들 16,000원에 정야금 색금이라고 합니다. 어머 이 아이들도 자구 밑에서 이렇게 많이 품어주네요. 자구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아유 노제트는 너무너무 예쁩니다. 자구들 품어주네요. 16,000원 2만원에서 16,000원으로 해주셨어요. 아유 얼굴 정말 예쁘게 잘 잡혀가고 있습니다. 니끄셔나 삼두가 있는데요. 가격은 만원 합니다. 이것도 적신 군생으로 해서 이렇게 사두도 있어요. 정말 이 아이들도 꽃처럼 예쁜 아이들이죠. 정말 꽃처럼 예쁜 아이들이 있고요. 1일 부탁해 이거 한방 K 살충 살균제가 있는데요. 요게 살충제 살균 하면 곰팡이 균도 포함이 되고요. 숨떨 깍지 벌레 응애 잔디물 총채벌레 까지 다 되는 아이예요. 한방 K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살충제가 있고요. 한방 S 가 있습니다. S 는 요게 똘이 재생력이나 광합성 면역력을 강화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한방에 S하고 한방에 K가 있는데 요 아이들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렸죠. 꾸준하게 정말 인기가 좋은 아이들입니다. 다이기 주문하시면서 요거를 또 주문하시고 요거를 주문하시기 위해서 또 다이기도 주문하시고 요렇게 해서 요 아이들은 정말 인기가 좋은 아이들인데요. 요거 있어요. 두개 하나에는 6,000원 하고요. 두개를 요렇게 주문을 하실 경우에는 가격은 만원에 보내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이기를 부탁해서 또 예쁜 아이들 착한 가격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